이탈리아 유벤투스가 호날두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파리에서 되고 있는 은바페와 함께 연쇄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현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스포르트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유벤투스가 호날두를 내년 여름에 이적시키려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전세계에 있는 많은 축구팀들이 많이 힘들죠 유벤투스도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아주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돈은 못 버는데 선수의 높은 주급, 연봉 이런 것들은 계속 지출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다, 버티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높은 주급, 연봉을 상징하는 선수 하면 역시 호날두 선수죠 호날두 선수가 유벤투스에서 일주일에 받는 주급이 7억 5천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억을 넘게 받는 선수가 바로 호날두죠 1년 연봉으로 따졌을 때 이것저것 다 치면 400억이 넘는 돈을 호날두가 받는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고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계속 팀의 재정은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팀 내 어떤 선수단 내 위화감도 좀 돌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유벤투스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디발라라고 하는데 호날두와 디발라의 연봉 차이가 무려 5배까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 호날두가 잘하거나 에이스인 걸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봉 차이가 5배가 나는 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럼 다른 선수들은 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 번째로 많이 받는 디발라가 5배 차이니까 나머지 선수들은 훨씬 더 큰 차이가 난다는 거니까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양극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연봉에? 이런 팀 내 어떤 문제점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호날두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41살의 젊은 감독인 필러 감독으로 유벤투스가 개편을 했는데 세대교체라든지 새로운 축구를 하려고 지금 보면 우리가 논문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굉장히 좀 색다른 축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어떤 시대교체 세대교체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 35살의 호날두는 이제는 정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여름이 특정된 것은 그때가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호날두를 이적시키면서 이적료를 챙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벤투스와 호날두의 계약기간은 2022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2년도 채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년 여름에는 이적을 시켜야 이적료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라도 좀 챙겨되지 않겠냐 이 어려운 시국에 좀 이런 건데 사실 그 이전에도 유벤투스가 레알마드리드에게 다시 호날두 어떻게 좀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타진을 했다고요 이적을 좀 타진을 했는데 레알이 우리는 우리도 좀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세대교체 좀 필요하고 우리는 사실 은바패가 더 필요해 이런 것 때문에 1순위로 지금 은바패를 찍고 있기 때문에 호날두는 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날두 그러면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여러 팀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팀은 이제 프랑스 파리가 아니냐 PSG의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모든 팀들이 다 어렵잖아요 축구팀들이 뭐 사실 축구팀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산업이 다 코로나 때문에 여파를 받고 있는데 파리도 어렵죠 파리도 지금 보니까 지난 시즌 한 15% 내외로 손실을 봤다고 하니까 파리도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이럴 때일수록 현금 부자들이 좀 이런 위기에 좀 강하잖아요 현금을 싸놓고 있으니까 이 파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카타르 자본이 뒤를 좀 봐주는 데이기 때문에 돈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거긴 하지만 돈을 이만큼 또 후원할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어? 우리는 우리는 데려올 수 있어 거기 이제 그 나세르 회장이 있는데 나세르 회장도 호날두에 대해서 좀 눈여겨서 계속 긍정적으로 봐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브라이 출신의 레오나르두가 여기 스포츠 디렉터잖아요 선수 영입을 하는 담당인데 어 레오나르두도 이번에 호날두 2번 거 관련해서 코멘트가 나왔는데 호날두 영입? 음 뭐 이적 시장에선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긍정도 부정도 NCND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동안에 파리가 쭉 관심을 가져왔던 걸 보면 어? 그래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그 호날두의 어떤 이적률을 그래도 좀 아니면 높은 이적 주급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데는 그래도 역시 파리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거와 맞물려서 파리행이 좀 기대가 돼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호날두의 현재 이적 시장의 가치는 그 트랜스포 마크트 기준으로 하면 한 6천만 유로 800억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뭐 마케팅 기대수익이라든지 아무래도 호날두 이른값이 좀 있으니까 한 천억에서 천오백억 정도 사이에서 이적료가 책정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 사실 뭐 이적료는 이적료를 떠나서 이제 호날두 같은 선수들은 그 주급 챙겨주는 게 좀 문제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적료야 그 정도 줄 수 있는데 매년 이제 그 연봉을 그렇게 챙겨줘야 된다는 게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게 바로 파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파리와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거는 은바페의 행보 때문에 그래요 지금 파리에는 두 개의 별이 있죠 하나가 이제 네이마르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은바페인데 파리로서는 두 선수 다 내보낼 수는 없겠죠 카타르의 자존심도 있을 거고 돈의 힘도 있기 때문에 네이마르와 은바페를 동시에 다 내보낼 수는 없는 상황에서 현재 지금 보도에 따르면 네이마르는 좀 잡고 은바페는 좀 보내주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바페를 보내면 그 자리에 이제 호날두를 데려와서 네이마르와 이 호날두를 동시에 뛰게 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흘러나오는 보도들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두 가지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면 네이마르는 파리에 남을 수 있다 하나는 선수 영입과 관련해서 네이마르가 일정한 발언권을 갖는 것 그러니까 같은 브라질 출신인 레오나르도에게 아 저희 단장님 아 저기 이런 선수 이런 선수 좀 사서 우리도 정말 챔스 한번 먹어봅시다 뭐 이렇게 팀의 어떤 전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자기 어떤 존재감이나 발언권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주급을 깎지 않는 것 지금 사실 그 다들 힘드니까 다 주급 조정하자 바르셀로나만 하더라도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 큰 클럽들도 그런 상태에서 주급 깎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아까 바르셀로나와 네이마르가 연결되기도 했었는데 바르셀로나도 지금 너무 재정이 어려우니까 뭔가 이렇게 땡겨갈 수 있는 뭐 운신의 폭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바르는 잔류화되 이 정도의 두 가지 조건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우고 있다고 해서 네이마르는 잡는 분위기 은바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도 21살인데다가 여기는 레알 마드리드를 포함해서 뭐 리버풀설도 있었는데 굉장히 강력한 오퍼들이 있죠 은바페를 데려가려고 하는 팀들 그런데다가 이제 본인도 좀 더 뭐 챔피언스 리그다든지 이렇게 좀 더 강력한 팀에서 뛰고 싶다라고 하는 본인의 의사도 좀 강하기 때문에 은바페가 한 내년 여름에는 떠나는 것 내년 여름에 이제 파리에서 나오는 어떤 디데이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바페는 보내고 호날두를 데려오면서 네이마르 호날두 이 체제로 좀 어떤 재정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묶여가지고 유벤투스는 호날두를 파리는 은바페를 이렇게 이적시키면서 다시 한번 조정되는 이런 흐름이 내년 여름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어디에서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뭐 네이마르와 호날두를 맞교환하는 형태로 파리와 유벤투스가 협의하지 않겠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죠 아니 나이도 28살과 35살을 맞바꾼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거는 제가 봐서 그냥 뇌피절에 가깝지 않을까 좀 보이고요 그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걸 통해서 서로의 어떤 팀들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바르셀로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재정난이 좀 빠지면서 메시의 이적설도 계속 좀 불거지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 굉장히 메시가 좀 이적설때문에 여러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다시 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여름에 호날두, 은바페, 메시까지 굉장한 빅네임드들의 연쇄적인 어떤 이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